옛날 옛적 조오리마을에 강화비주 그리고 산식이가 태어났어요. 강화비주는 서로 좋아하게 되었답니다. 나 너한테 투자할래. 앞으로 이렇게 찾아오지 마. 아무튼 자꾸 내 앞에 나타나지 마. 그럼 산식이는? 산식 이야기 하지도 말아. 앞으로 내가 똥말 훔치게 된다면 그건 네 마음일 거야. 도와주세요, 검사님. 도와주라, 하지 마. 시끄러우니까 나가줄래. 이 셋의 엄마들은 과연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? 얼마나 힘들었냐. 나도 모르는 사람인데요. 근데 아파요, 여기. 결혼식ąż을 만들었다고. 시끄러우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